음악 가신 우리 단장께서 저를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저 분이 무슨 얘기 한 번 했으면 좋던데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저한테 어머님을 그리는 곡을 하나 써줬어요 유랑 처음 출라 그래서 아마 여기서 노래하시는 분도 노래하신 국무 선택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맞은 것 같아 이런데 와서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그런 거 한 번 불러서 이 노래하는 소리가 넘어있는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그쵸? 제 이름을 불러서 노래하러 오실까? 여러분 다 같이 그런 같은 생각이다 하고 유랑 청춘이라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번 불러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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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흔들던 곳이 하늘마저 어두워지 나뭇일 걸 봐라 길을 떠나니 우리 아들 조심하더라 단 하나 Aur never 눈처럼 봤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